오늘 고성우 칼럼은 좌파와의 문화전쟁 마지막 시간입니다. 1차 10번으로 좌파와의 문화전쟁 시리즈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북주사파 문화진지를 해체하라입니다. 어제 오늘 여러분들 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권혜효라는 배우가 있어요. 권혜효라는 배우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라고 하는 무슨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조총련과 접촉을 무단으로 했다. 이게 조총련은 북한과 연계된 이적단체고 따라서 조총련과 만나려면 사전에 통일부에게 접촉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놀러 갔는데 어쩌다가 말을 섞었는데 한국 사람 같아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조총련이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조총련이었습니다. 하고 사후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런데 권혜효가 이끄는 몽당연필이 조총련과 여러 차례 만나서 공동작업도 하고 그러면서도 통일부에 사전 신고를 한 적도 없고 사후 신고를 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신고 접촉으로 통일부의 서명 경고도 받고 후속 조치도 취소됐어요. 그리고 경의서도 통일부가 요구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지난번에 윤미향 윤미향이가 사전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통일부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제가 연예인들을 쉽게 보면 안 된다. 그중에 수많은 개념 없는 종북연예인들이 많지만 그중에 몇몇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제가 문성근, 명계남, 외사람을 얘기했고 그중에 제가 권혜우도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이들이 움직이는 것은 어쩌다 한 번 나 총상가리를 차라리 먹지 이런 식이 아니에요. 아주 조직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개념 연예인이 된 연예인들과 또 문화인들과는 달리 목적의식적으로 진제를 구축하고 대중문화 영역에서 좌파진지, 종북주사파 진제를 구축하고 광호병부터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까지를 계속해서 선전선동하면서 사실상 김정은의 지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종북주사파 문화 진지들을 해체해야 되는 일이 문화전쟁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하는 점을 제가 오늘 칼럼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봄 영화가 관객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떠돌고 있는데 제가 어제 12.12에 대한 12.6과 12.12는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다. 12.6에서 시작돼서 12.12로 종료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봐야 된다고 하면서 팩트를 가지고 쭉 제가 재구성해드렸어요. 그것하고 실제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것은 그건 완전히 그건 그야말로 그냥 허구입니다. 영화는 허구니까 그러나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는 그렇게 완전한 날조는 되면 안 되죠. 기본 걸격은 팩트에 맞춰가면서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잠깐씩의 허구를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가 허구면 그거는 대중을 사기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이렇게 역사적 팩트를 왜곡하거나 완전히 개무시하고 지것들 마음대로 허구적으로 구성해서 마치 그럴 듯한 다큐멘터리처럼 제공하는 그런 영화들이 선거 때마다 나왔어요. 좌파들에 의해서. 이를테면 전태일을 다룬 테일이 긴대중 71년 대선 다룬 킹메이커 화려한 휴가 남영동 택시 운전사 이런 것들이 전부 목적은 딱 하나 자유파를 선거에서 망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 중에는 흥행에 성공한 작품도 있고 흥행에 참피한 작품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대선영화 기획 단계부터 개봉 시점을 정해놓고 제작을 들어갑니다. 이 자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영화 제작이라고 하는 건 하다 보면 감독이 욕심을 내고 또는 약속됐든 돈이 안 들어와서 늦어지기가 일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화 대선영화는 늦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선거 끝난 다음에 틀어서 뭐 어디다 쓰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점을 지키는 거예요. 딱 지켜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작업들을 다 해왔어요. 그런데 이 영화들이 실제로는 선거에 별 영향을 못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정설입니다.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대선에 또는 총선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는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영화가 있으나 없으나 좌파 찍을 자들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원래 자유파 찍으려고 했는데 택시운전사 보고 내가 마음을 바꿨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쪽도 저쪽도 아닌데 영화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가 자유파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에는 좌파 찍기로 했다. 이런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찍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대선연 총선용 좌파들이 만들어낸 영화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도 당장 총선 앞두고 서울의 봄인지 뭔지가 관객들이 몰린다 그러니까 은근히 좀 겁이 나잖아요.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우리는 왜 저런 경우가 없나 그러고 또 상대적으로 저쪽은 전국 주사파들은 천만 명만 들어오면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어. 이런 햇소리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서울의 봄의 흥행돌풍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흥분했어요. 흥분했어요. 그래가지고 천만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분위기 띄우는 데는 어쨌든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실제 표로 연결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건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위기 뜬다고 해서 휩쓸려서 찍을 유권자는 극히 소수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화를 저런 식으로 총선 대선 앞두고 제작을 해서 관객몰위에 성공하면 제작자들이 돈은 벌어요. 좌익상업주의죠. 정북 주사파들이 절대 공짜를 하지 않습니다. 님도 보고 뻥도 따고 선거에 돈도 되고 돈도 벌고 그 이용하는 소재가 어떤 참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저 김호준이가 세월호 가지고 영화 벌어서 돈 벌잖아요. 종북 주사파들의 문화전쟁은 그런 양태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겁먹을 건 없어요. 와, 서울에 보면 엄청 흥행돌풍인데 큰일 났네.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분위기를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저게 명백한 허구에 입각한 거의 선전선동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저걸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12.12 정론 논평을 한 겁니다. 또 우리 자유파도 하나님이 보호와사 우리나라 만세 하보우만의 영화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이건 실제 다큐멘터리 제작이죠. 해서 지금 이상호 감독이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2월, 3월 개봉을 목표로 지금 아주 땀을 흘리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대응할 건 대응해야 돼요. 또 경계할 건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작업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선거 때마다 이루어지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뭔가 진지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의 지휘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 지휘부를 찾아서 해체해야 됩니다. 저것들이 수많은 영화를 앞으로도 만들어낼 텐데 그때마다 영화 대 영화를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문화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기도 힘들어요. 저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지휘부 그 지휘부가 숨어있는 지하 벙커 이것을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남용동이나 1987이나 택시 운전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제작자들의 돈벌이가 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부수적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 자기들이 도덕적 우위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과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장이 돼요. 이게 다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탄압받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을 보면 볼수록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참 권위주 시대에 자기 희생과 혼신을 통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80년대, 90년대를 영화로밖에 접할 수 없는 MZ세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 586들의 도덕적 우월 그것을 가슴에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면서 국회의원지를 해먹는 이 586 기득권의 확대 재생산의 토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재생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진지를 해체하자. 이게 제가 오늘 칼럼에서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어제 제가 12시위 논평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로부터 고맙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메시지 중에는 그 문제를 그렇게 용감하게 정면으로 다뤄줘서 소품없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런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선배들께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서러웠어요. 제가 어제 12시위 12시위에서 12시위까지는 무슨 제 주장을 한 것 아니에요. 역사적 팩트를 순서대로 쭉 정렬해서 여러분께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럼 도대체 우리 자유파는 뭐하고 있는 거야? 국민의힘은 뭐하고 있는 거야? 하는 좀 오랜만에 제가 참 정치적으로 외롭다 서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명백한 객관적 팩트조차 용기를 내야만이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네. 영화를 예로 들어서 영화를 예로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종국주사파의 진지 그 진지에 아주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종국주사파의 사령부 사령부가 숨어있는 지하 벙커를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했습니다. 이게 영화판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대중문화판 뒤에는 바로 그런 종국주사파의 진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대중문화판 TV 드라마 예능 대중음악 공연 미술 영화 이 모든 예술 문화 영역 뒤에는 종국주사파의 지휘부가 도사리고 있고 그들이 응가하고 있는 지하 벙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자유파 문화전쟁의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전장터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면서 그동안 열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께 보내드린 종국주사파와의 문화전쟁 시리즈를 1차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